김석진, 이병이 전 세계 아미들의 눈물 배움을 받으면서 입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 신경교육대대에서 조교로 활약 중이라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김석진, 이병은 기초 군사훈련 때부터 중대장 훈련병으로 꼽히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. 또 최근에는 부대 내 행사에서 월드 클래스 가수의 진명목을 보여주면서 보상 휴가까지 얻었다고 합니다. 아니, 대체 뭘 했길래 보상 휴가를 받았어요? 바로 부대 내 장기자랑 대회 우승을 위해서 또 춤 교습도를 열었다고 합니다. 조원들한테 투표를 시켜서 보상 휴가 1위를 받았다고 하네요. 아, 되게 바로 월드 클래스의 춤 1타당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김석진, 이병이 군복몰에 잘 해내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,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뮤직캠프에도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병영 퀵! 나만의 스타트!